간장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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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분명히 더 먹고 싶을 거라고 하나 더 해주세요 간장게장 와 되게 예뻐졌네요 머리를 좀 잘랐어요 어떤가요? 찰스톡 파티 다이어트 파티 파티 버튼이 골드니까 액세서리를 골드로 맞춰주려고요 요즘 되게 잘 입고 있는 마주 상의인데 이런 가디건 타입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렇게 복실복실한 소재인데도 되게 부드럽고 하나도 안가슬 걸려서 매일 입고 있어요 그리고 되게 따뜻해요 근데 여기 되게 많이 바뀌었다 예쁘게 메인웨이 여기는 클로디 피에로라는 브랜드인데 이렇게 약간 프렌치 시크 느낌의 옷들이 오늘 제가 착용한 것도 마주 상의 제품인데 마주랑 삼드록 이런 브랜드랑 같은 계열 회사라서 제 취향 옷들이 가득가득한 그런 브랜드입니다 데일리로 입기 좋은 옷들이 많아요 오늘 같이 쇼핑해보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메인에 걸려 있어서 첫 번째로 입어봤는데 좀 스포티한 느낌이 나는데 스커트랑 코디해주면 귀여운 착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봤을 때보다 입었을 때 되게 빛나는 착장이에요 이렇게 뽀글이 가방 크로스로 맺었습니다 신발은 첼시부츠 느낌으로 코디를 해줬고 이렇게 학교 가거나 카페에 공부하러 가거나 할 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룰이에요 이 안에 목폴라가 되게 부들부들 부드럽고 목부분도 되게 편해요 에코펄을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겨울이어도 이렇게 네이비의 크림 스트라이프는 어느 계절에 입어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일단 이 바지가 활용도가 좋아서 개인적으로 정말 자주 손이 갈 것 같은 룹입니다 심플한데 이렇게 포인트는 다 들어가서 데일리 입기 좋은 니트입니다 폼에도 이렇게 골드 버튼이 들어가서 팔 움직일 때마다 포인트도 되고 스커트 같아 보이는데 바지라서 활동하기가 되게 편해요 딱 입자마자 아 편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룹입니다 이렇게 셔츠랑 톤이 많은 아우터를 매치해줬어요 너무 귀여워 그리고 작년부터 블루 셔츠를 너무 잘 입었어서 하나쯤 소장하고 있으면 진짜 어디에든 맞춰 입기 좋은 것 같아요 이 뽀글이 가방이 완전 만능입니다 이건 사실 아우터로도 입을 수 있는데 제가 단품으로 연출을 했고 되게 러블리해서 팩을 힐버를 매치해봤어요 RCS 인증 받은 소재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브랜드가 전체적으로 환경과 생존 과정을 생각하는 것 같아서 입을 때마다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칼을 입는 버튼 가디건 스타일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부분이 곡선으로 연출되어 있어서 되게 부드러워 보이고 넥라인도 되게 예뻐 보여요 단정하면서 사랑스럽게 연출할 수 있는 매장 인테리어도 진짜 귀여워서 옷 입어보는 내내 너무 재밌었어요 안녕하세요 이거 치즈 타르트 몇 개 할까? 6개 할까? 단호박이랑 오렌지라서 이걸로 하려고요 치즈 타르트 진짜 좋아해요 음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쫄 얘기합니다 반시간 사용하시는 거니까 큰 걸로 하셨으면 Jordan 밥을 뭘 먹어야 Lebens 시즈 타르트는 맛을 아니까 다른 맛을 먹어볼까? 단호박 먹어볼까? 너무 맛있어. 되게 달다. 근데 가을이 왔다 싶었는데 이제 또 겨울이 오겠네. 집에서 홈트 간단하게 하고 심심해서 자기 전에 스크린 치러 가려고요. 약간 추워져서 목폴라를 입어줬습니다. 상의는 둘 다 마스터번이고 하의는 둘 다 V12일 거예요. 이렇게 갈 겁니다. 나가기 전에 이 향수를 뿌리고 가고 싶어서 향수 하나 사도 이렇게 예쁘게 포장을 뭔가 계절이 바뀌면 향수를 바꾸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봄에 열어주면 됩니다. 간단한 언박싱. 너무 좋네. 추우니까 이렇게 패딩까지 걸치고 나갑니다. 끝! 골프 앱도 가을로 바뀌었네요. 우와! 셀 수 있다. 1개월의 자리와 함께 뱀쓰 입고기 흠 귀여워 근데 이렇게 못 돌아가게 돼 있는데 원래 이런 건가요? 뭐지? 알 수가 없네 뭔가 오리 덕분에 밤 산책을 할 수 있는 게 되게 좋네요 제일 마음에 들었던 착장을 이렇게 가져왔는데 어떤 거일지 예상이 되시나요? 이 쇼츠 블루 셔츠의 쇼츠입니다 가장 편하게 매치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뽀글이 정말 좋아하는데 이 블루 아우터는 되게 색감도 특이하고 은은한 하늘색을 여기저기 매치하기 좋더라고요 이렇게 입고 배고플까 간식을 챙겨다닙니다 이렇게 이렇게 귀엽고 편하게 입고 학교를 갑니다 아주 따뜻하네요 Wearing a super cute and warm look to school Now I'm gonna head out 수업이 끝나서 공부를 하러 가려고요 수업이 끝나서 공부를 하러 가려고요 수업이 끝나서 공부를 하러 가려고요 수업이 끝나서 공부를 위해서 수업이 끝나고 수업이 끝나고 수업이 끝나고 와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덕이 이런 건가 봅니다. 마주랑 에센셜 앤드 오프에서 예쁜 옷들을 보내주셨어요. 추운 건 싫지만 옷이 예뻐서 좋은 FW 시즌입니다. 이거 품번이랑 정보를 미리 이렇게 영상에 담아두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남겨보겠습니다. 이거는 블랙 트위드, 자카드 원피스 세트, 무스탕 같은 아우터는 정보 이거고 에센셜 앤드 오프 제품은 3, 4 사이즈고 이렇게 귀엽게 생긴 조끼 패딩입니다. 저는 새 옷들은 꼭 에어드레서를 돌려서 다 택을 제거하고 정리를 해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